오늘은 김치 볶음밥을 이 김치를 그냥 입는 거를 잘라가지고 신김치예요 저는 조금씩 자릅니다 잊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조금씩 자르고 이제 조금 넣고 자르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후라이파를 당겨놨고 양파를 먼저 붓다가 이제 김치를 넣고 김치가 이게 이게 좀 잘라야 돼 윗포리 있잖아요 윗포리 말고 윗포리 말고 계란 안 잘라진 거는 흐어얅 아흑 아프지 톡톡 팍팍팍 아 물렀나 아 진작에 진작에 진작에. 진작에. 썼어야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뭐냐 이거는 가지 가지에다가 이거는 시금치 한번 바꿔주세요 이거는 조금 잘라주시고 그냥 그냥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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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